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용 정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데 있어서 논리설계 부분에서 정규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상현상에 대한 내용과 함수적 종속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절차인 정규화를 보게 되구요 이 부분이 시험문제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숲을 보고 그 안에서 나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나 물을 채취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초과될 만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우리가 문제점들이 있겠죠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형상화해서 ERD로 만들고 걔를 맵핑룰을 통해 가지고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ERD 하면서도 구성을 좀 잘 했고 맵핑룰 하면서도 잘 설계를 했겠지만 그래도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를 분석해 나가면서 얘네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는 이제 1정규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정규형까지 총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따로따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3형을 쓰고 저 데이터베이스는 2형을 쓰고 그런게 아니고요 애초에 설계를 하고 얘네를 정규화 1단계부터 아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럼 또 다음 단계 가서 또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필기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겨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각 단계별 정규형에 대한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우선은 1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속성 값에는 다중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 요게 우리가 1정규형이 되겠죠 예제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을 했나봐요 그래서 박순신 이라고 하는 학생은 연락처가 이렇게 되구요 수강과목을 2개를 수강을 했어요 뭐 김기, 이김찬, 이감찬에요 이감찬은 팽글씨 하나만 했고 각각 수강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원자값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어떤 필드 등 여기 보시니까 이런 현실세계에서는 이런게 충분히 가능한데 설계가 잘 못되다 보니까 레코드가 2개가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안하고 얘네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똑같은 값을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레코드가 2개가 되겠죠 그럼 데이터의 중복이 되겠고 이상현상이나 뭐 함수적 종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규형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쪼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쪼개 내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쪼개 내느냐 이건데 우선은 얘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값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회원과 수강 과목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얘네를 2개로 쪼개 내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릴레이션 스킵을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잘 적어 놨네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은 회원 번호랑 성명이랑 연락처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하고요 강좌 테이블을 별도로 쪼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 내는 거죠 그래서 수강 과목과 수강료 얘만 따로 해 가지고 요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회원 번호와 성명 연락처 그 다음에 수강 과목과 수강료 요렇게 구성이 되게 되겠죠 요렇게 해 가지고 2개를 쪼개 내는 과정을 우리가 1차 정규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얘네를 2개를 쪼개 내다 보면 조인이 발생하겠죠 현재 이 예제로서는 조인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얘를 현실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하면은 여기다가 수강 과목을 넣어 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여기다가 수강 과목 1 수강 과목 2 수강 과목 3 이라고 하는 필드를 별도로 존재를 시키고 얘네를 요렇게 연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결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저라면 설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쪼개 내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얘네를 원자값으로 만들어 낸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자 일 정규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우리 원자값으로 만들어 줬어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까 저희 보셨잖아요 뭐 필드를 뒤에다 또 추가해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분명히 혼합 속성 우리 요렇게 해 가지고 뭐 기본키가 설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부분 함수적 종속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고객 번호하고 제품번호가 두 개가 이제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합성키 이 교재에서 이제 합성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키로 고객번호와 제품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제품명이라고 하는 애는 이 제품번호라고는 얘한테 요렇게 부분 함수적 종속이 되고 주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는 한번 쪼개봤던 거 같은데 얘를 어떻게 쪼개요 릴레이션 스킨만 이렇게 작성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고객이라고 하는 고객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으면 될 거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고객번호 여기다 번호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있으면 될까 제품 번호가 같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고객번호만 나오면 될까요 우선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우선은 제품 테이블에는 제품 번호하고 그 다음에 제품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 이라는 애하고 제품 번호 얘네가 지금 주문량 이라고 하는 거는 얘 완전 함수적 종속 되니까 얘네를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 주문량 이렇게 우리가 스키마를 구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얘네를 또 요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쪼인을 할 수 있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제 합성키 기본키가 되는 거고 요렇게 외래키가 돼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되겠죠 얘가 바로 이 정규형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고객번호와 제품번호가 주문량을 결정하니까 얘네는 하나의 스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번호는 이제 제품명을 결정하니까 얘네를 별도로 쪼개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내게 되면 요러한 형태로 우리가 테이블을 쪼개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제 3정규형이 나옵니다 3정규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이행함수적 종속관계를 우리가 해결하게 돼요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죠 우선은 학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번이 전공을 결정하나? 그렇죠 보통은 어떤 학생들이 그 전공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공의 담당 교수 사실 담당 교수라고 하기보다는 뭐 학과장 정도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면 담당 교수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과장이라고 하죠 학과장 교수님 이런 경우에 그 전공에 학과장 교수님이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학과장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뭐 이거를 뭐 담당 교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지도교수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말로 담당 교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번을 알면 이렇게 되니까 얘네를 딱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학번은 전공을 결정하고 전공은 담당 교수를 또는 그렇다 보니까 학번이 담당 교수를 결정하는 이행함수적 종속이 발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얘네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의 학번은 전공이 되고요 또 어떤 교수의 전공과 그 담당 교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관계가 설정이 돼서 누락되는 데이터 없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바로 3차 정규형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보이스코드 정규형입니다 이 산업기사 때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이 보이스코드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 우리가 이제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 핵심 포인트 키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바로 이제 핵심 포인트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어떤 키가 어떤 키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얘네가 후보키가 꼭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후보키가 되라는 거는 식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복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결정자라고 하는 애는 결국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유일하게 식별을 낼 수 있는 기본키 혹은 후보키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중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쪼개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를 쭉 한번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회원번호와 수강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시면은 회원번호가 수강과목을 결정하나요? 그죠 어떤 학생이 어떤 수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식별할 수는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여러 개를 수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얘는 두 개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수강과목이 강사를 결정할 수 있나요? 그렇죠 팝글씨는 최수지 서예는 김선수 기타는 이영춘 네일아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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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딱 읽어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네 자 팝글씨하는 강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강사가 그 수강과목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때는 식별이 되겠죠 강사가 수강과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됐죠? 또 회원번호와 수강과목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얘네가 이렇게 식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은 얘네는 후보키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보면 최수지, 김선수에 가지고 중복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또 이쪽에 수강과목에 해당하는 얘네 얘네가 중복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를 쪼개내라는 겁니다 강사를 쪼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지금 후보키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도메인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강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쪼개내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 테이블에 한 회원이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회원번호의 하나의 속성으로 후보키가 될 수 없어서 합성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만들었다 그래서 수강과목과 강사는 후보키가 될 수가 없대요 수강과목과 강사는 왜? 여기 보면 얘랑 얘랑 서로서로 어때요? 중복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수강과목이 팝글씨인 강사가 최수지인 경우에 회원번호가 얘네 얘네고 서로 튜플이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수지가 얘를 결정할 수 없고요 최수지가 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후보키가 여기에 있는 회원번호와 수강번호 이것과 회원번호 강사 중 기본기를 회원번호 수강과목으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정속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회원번호와 수강과목은 강사를 결정을 하고요 또한 등록 테이블에서 한 과목에 여러 강사가 강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지? 팝글씨는 두 명이었어요 서예는 김선수와 팝길동 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과목 강사 간에 정속관계를 강사를 알면 수강과목을 알 수 있는 형태인데 그럼 강사가 결정자잖아요 그럼 강사는 후보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네를 분해내는 것이 결국은 BGNF다 그래서 회원등록의 회원번호 강사와 강사 테이블을 별도로 쪼개서 최소지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담당 강사를 두 개를 조인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얘가 이제 BCNF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BCNF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그럼 어떻게 쓰실 거에요? 아 BCNF는 우리가 하나가 필기 때 그냥 아무리 기억나는 거는 아 3차 정규형 보다 강한 3차 정규형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자를 후보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사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BCNF를 하려면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을 만족해야 된다 까지 쓰시면 됩니다 너무 또 길게 쓰면 채점하기 힘드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4차 정규형입니다 얘도 기사에 두 번 출제된 적이 있네요 자 제사 정규형은 릴레이션에서 다치 종속에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치값 멀티베일류 디펜던시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얘네를 분할해야 한다 자 함수 종속은 A가 B를 결정하는 경우 A의 속성값은 B 속성값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최수진은 팝 글씨 김선수는 서예 이영추는 기타 이렇게 하나하나씩 결정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강사 테이블에서 강사 수강과목 종속관계가 있는데 강사 속성값은 수강과목 속성 하나의 값에 대응돼서 수강과목 하나하나를 시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치종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자 과목명이 있습니다 어떤 팝 글씨가 결국은 팝 글씨 과목명은 강사는 최수지에요 또는 김정미에요 어때요 팝 글씨 하나가 어때요 두 개 이상의 값을 두 개 이상의 값을 결정하죠 왜 최수지나 또 김정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다치종속이라고 합니다 또 거꾸로 반대로 보면 반대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면 최수지 같은 경우에는 또 교재가 팝1,2 두 개를 써요 이것도 다치종속입니다 김정미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두 개 쓰고요 박길동도 또 두 개를 써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치종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 강사 테이블은 함수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왜냐 글씨가 정확하게 팝글씨면 최수지면 되고 최수지면 팝1만 쓰면 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과목명은 강사를 다치종속하고 과목명은 교재에 다치종속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강사라고 하는 테이블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쪼개내고 그 다음에 교재라고 하는 애를 따로 쪼개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교재가 다르다고 하면 팝글씨 A 팝글씨 B 서해 A 서해 B 이렇게 설계하는게 우선은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죠 또 얘네가 강사 테이블이면 순서는 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릴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보셨을 때 속성의 순서와 튜플의 순서는 의미 없다 라는 거 아셨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제를 좀 강사를 앞에다 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최수지는 팝글씨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일반적으로 테이블 구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팝글씨 최 이렇게 하고 팝글씨 김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식별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얘는 아예 애초에 설계할 때 잘못이 된거죠 이것이 이제 다치종속이다 다음에 이제 제 5정규형은 쪼인종속이에요 쪼인종속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인종속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말한다 그래서 조인종속은 원래 릴레이션을 분해한 뒤 자연조인 결과가 원래 릴레이션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종속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쪼개냈잖아요 그렇다 보면 얘네가 A테이블이 B테이블을 종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제거하는 거죠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후보키가 아닌 애를 가지고 우리가 하위에 있는 애를 종속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비식별 관계에요 아니면 비식별 관계에요 비식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쪼개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에 대한 예제는 안 나왔었구요 그냥 단순히 오후 정규형에는 이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종속이 어떤 거냐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인종속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시에 하나의 릴레이션에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고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으로 인한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현상을 제거하고 릴레이션의 무결성 유지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분해하는 과정 뭐에요 정규화 이렇게 되겠죠 아래 주문 현황에서 복합키 여기에 또 이렇게 되겠죠 복합키로써 주문번호와 부품번호가 식별자일 경우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명칭을 합성키라고 했다 복합키로 했다 하면 수강생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다 써줍니다 그냥 복합키와 혼합키 합성키가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필요한 정규화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주문번호와 여기서 보면 부품번호가 주문량 앞에 바탕 그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완전함수적 종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품번호가 부품 가격을 부분함수적 종속을 하네요 자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하는게 뭐에요 제 2 정규형이 되겠죠 아래 수강표에서 학번이 전공을 식별하구요 여기 보니까 학번이 전공을 식별할 수 있구요 또 얘가 전공이 담당 교수를 우리가 식별하는 이행함수적 종속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행함수적 종속은 제 3 정규형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역정교화입니다 역정교화라는 것도 필기에서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살살 기억 좀 해봐 우리가 이제 정교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계속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얘네가 한 10개 20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조인이 열람안이 발생하겠죠 조인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야 그러면 어느정도 선에서는 무결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얘네를 다시 합쳐주는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강 테이블의 종속관계는 보니까 이행합수적 종속이에요 그래서 학번 유르켈에서 좀 전에 봤던 형태라서 이렇게 쪼개놨다는 거예요 쪼개놨더니 얘네를 지금 보니까 이제 전공하고 연결이 돼서 좀 좀 느려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합쳐주는건 어떻겠냐 라는 거죠 얘네가 좀 늦어질 수 있지 이 정도는 괜찮은 사실인데 이게 좀 많아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단순한 예로 테이블 하나 두 개 정도는 열 개가 쭉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막 백 개 천 개 막 이렇게 돼 버리면 그때는 곤란해진다는 거죠 설계하기도 어려워지고 얘네를 쪼갔던 애들을 다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정교화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역정교화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얘는 이제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냥 단순히 참고해서만 보셔요 자 릴레이션 역정교화를 두 릴레이션을 합하거나 하나의 릴레이션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릴레이션을 병합하는 경우 두 릴레이션 간의 잦은 데이터 참조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릴레이션을 합병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릴레이션 병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수강과목 속성으로 구성된 회원 테이블과 수강과목 강사 수강료 속성으로 구성된 강좌 테이블이 있다 자 이때 회원 테이블에서 강좌 테이블의 정보를 자주 참조하고 있을 때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강과목이 있으니까 뒤에다가 얘네에 붙여 가지고 강사와 수강료를 붙여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릴레이션 분할은 릴레이션을 검색할 때 스캔 방법으로 검색하게 된다 스캔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쭉 검색하는 거에요 속성의 수가 많거나 튜플 수가 많으면 릴레이션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속성이나 튜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쓰지 않는 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야 자 자주 사용되지 않는 속성이나 튜플을 매번 자료 검색할 때 스캔하면 성능이 저하가 된다 이런 경우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나 튜플을 자주 사용되는 속성의 튜플을 분해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쭉 회원 테이블이 있다 근데 월소득하고 취미하고 결혼 여부는 잘 쓰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스캔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그러니까 많이 걸리지 않아 시간이 그래서 얘네를 쪼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이제 수평분할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중에 보면 자주 검색하는 회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이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 보면 로그인 한 지가 예를 들면 1년이 지났다 그럼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 내는 것도 좋겠죠 얘네는 자주 안 들어오니까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더 이상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속성 역정교화입니다 속성을 합치는 거가 되겠죠 또 여기에 보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릴레이션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속성 단위로 추가하거나 필요한 속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속성 추가 두 릴레이션 A, B에서 A의 외래키에 의해서 B의 특정 속성값을 자주 참조하는 경우 B 속성을 A 릴레이션에 아예 갖다 넣는 거죠 파생 속성 추가 릴레이션에 파생 속성을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회원번호, 성명, 연락처, 수강과목 출석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수강과목 강사 수강료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강과목을 자주 참조한다거나 혹은 어떤 강사를 자주 참조한다거나 혹은 수강료를 자주 참조한다면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수강료를 갖다가 넣어놨네요 여기 보시면 파생 속성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요 파생 속성은 현재 릴레이션의 속성이지만 작업 효율을 위해서 한 속성으로부터 계산이나 기타 가공에 의해 파생된 결과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출석일이 있어요 그러면 출석일이 총 기준이 100일이다 그런데 얘가 100일을 다 왔다 그럼 A가 가고 A약점 아니다 그러면 B약점 가고 그래서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출석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파생 속성을 만들 수 있다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릴레이션을 실제 정보 검색 시 필요한 자료를 자주 참조함으로써 인해 발생 성능 조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리된 릴레이션을 물리적 모델링 과정에서 작업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은 역종류하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쪼갠다고 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원래 이제 정규형 강의가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적어도 2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예제도 많이 넣고 근데 우리 정보처리 시험이 이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더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는 참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아래 개체 관계도에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어학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 관계도를 만들었다 자 관계를 파악해 볼 때 한 명의 사원은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 이거 기출문제네 자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물론 하나의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경우와 단지 하나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경우도 처리가 된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ER 모델에서는 인사 기본과 어학사항의 관계가 일대다로 보이시죠 일대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사 기본과 어학사항 개체들 간에 형성되어야 할 무결성 제약규칙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끝난 거 아니요 릴레이션이 두 개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개에 관련된 것은 조인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무결성 제약조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지문이 좀 길기는 한데 그냥 쓸데없이 그냥 지문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고 딱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참조무결성 제약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아래 개체 ER도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인적 정보자원의 보증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예제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사원들이 입사할 때 사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한 요구하는 보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는 개체 관계도이다 자 기업들은 입사하는 사원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거나 두 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뭐 격리직이나 은행에선 다 그러죠 자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해당 개체를 파악한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시된 모델에서 보증인 1, 2에 해당하는 유사한 배열이 반복되는 속성그룹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거 보니까 여기에 보증보험이 있고 여기에서 있는 보증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보증인 1, 2 해가지고 필드가 너무 많아요 보증보험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따로 빼내면 되겠죠 보증인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빼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애는 뭘까요 도메인 하나의 값에는 원자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값이 아닌 보증인이 1,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얘네를 빼내기 위해서는 뭐에요? 원자값 처리하기 위한 제 1 정규형이 실행되어야 되겠죠 자 아래 주문 릴레이션에서 중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함수 종속을 쓰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 이건 뭐에요? 부분 함수적 종속이네요 우리 계속 봤던 예제니까 아래 주문 릴레이션에서 발견되는 이상현상을 순서대로 냅다 써라 그랬어요 자 어떤 현상 부품번호 여기다 문제를 봐야 돼요 자 부품번호가 C006 이래요 야 근데 이게 그 합성키 합성키 속성이네요 그래서 C060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근데 주문번호가 없잖아 넣을 수가 없네 왜 기본키에는 넣을 값이 들어갈 수 없다 얘는 뭡니까? 네 삽입 이상이 되겠죠 자 어느 한 부분에서 주문을 삭제할 때 부품 정보도 같이 삭제가 된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A307 이래요 A307 어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얘를 하나 지우려고 그래요 딱 그랬더니 여기에는 부품 코드가 C050 다른 애들 없잖아요 C050까지 날라가 버리게 되는 얘는 삭제 이상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하려고 한대요 갱신 이상이 되겠죠 자 다음에 아래 보기에 두 개 릴레이션에서 회원 등록 릴레이션에서 수강과목 속성을 외래키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너무 예제가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강과목 필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규형을 봤고요 큰 고비는 여러분들 다 넘기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현상과 정규형 SQL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외에 실무응용 내용들 또 여기서도 또 조금 있어요 난이도가 좀 높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 또 제가 설명을 잘해요 쉽게 그제? 어렵지 않잖아 짧고 굵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타 데이터비스 실무응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하고 회복하고 병행제어 인덱스 얘네들 모두 다 시험 후에 출제됐던 애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강의는 두 개 정도로 쪼개면 맞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건 한번 제가 러닝타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에서 지금 뭐 확인 문제가 다 단답형으로 나왔는데 서술형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아 참전부결성이 뭔지 또 뭐가 있었어요? 제1정규형이 뭔지 2정규형이 뭔지 3정규형이 뭔지 뭐 이렇게 해서 각 정규형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만의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